김정균 감독님과 함께 LCK와 롤드컵 2연패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김정균 감독님과 지내보니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시길 바랄게요. 김정균 감독님 되게 좋으신 분이고 진짜 립서비스가 아니라 같이 지내보니까 되게 좋으신 분이고 진짜 저희들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게 보이시고 단점을 생각해보면 진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담원기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